première 넌 일부러 남을 다 나 오늘은 스나이버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아아아 도뒤제 오늘은 스나이버 왜 안 돼 오 오우 가동 소총 진짜 요즘 많아졌네 아 전 귀여운 스나이퍼날이 아니야 저게 한명만 남았다 오늘은 스나이퍼 난리네 오늘은 회피하려고 오우 오우 얘는 커넥션이 좀 없어 연결이 인터넷이 좀 약한데 저 친구 와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펑크 아프겠다 파워탄 라운드에 꼭 수류탄 패를 해요 근데 이거는 보통의 가디언에 PVP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저게 한 명만 남았다? 뭔 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바... 아 저게 저게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고 했어 아 오케이 저게 한 명만 남아 있는 것이 괜찮아 아 까비 track 하아 피피하려고 했는데 거잖 아 Allison 어 아 Maurin 꺼져 욱하지 마 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ульт 거기 있어라 끝까지 좀더 오래 그냥 거기 있어라 네 거기 있어라 친구들아 포기 적들아 으아아아아아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베스트 무기 똑같은 완전 똑같은 핸캔은 물린 무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 코너에서 늑대 군수에 당해요. 근데 요즘은 키마 쓰는 사람들도 안정성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죠. 그냥 그 반동 피격 시스템 때문에요. 유럽에서 하는 PVP팀 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클랜원들이 다 한국에 계시니까 연결이 좀 안좋아요, PVP에서요.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넌?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워! 나이스! 오케이 아 티빙하지마 제일 위에 써있어요 지금 티빙은 해도 돼요 카드 완료 2시간만 걸렸어요 이 영상 추천드리고 여기에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